이번 게임은 한국에서도 저희가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인도네시아 말로는 리카 리쿠 가타 가타 라고 하는데 리카 리쿠 가타 가타 한 명 정해주시죠 저희는 토코패디와 트레저의 콜라보 토코 트레저 토코 트레저 좋습니다 아빠가 빨리 방도호입니다 방도호 양예담 귀여워 이름을 딱 짜서 아빠 까면 방도호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토코패벅입니다 369 369 369 369 1 2 안녕하세요 1 2장입니다 첫 번째 티티 팀 나오세요 토코패디와 트레저 함께 간다 토코 트레저 시작 몇 큰데 오케 네 Laurent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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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. 띠파 띠파 시부타 바투바투 디아타스. 아이고. 네. 거의 왔어요. 띠파 띠파 시부타 바투바투 디아타스 바투바타. 오케이. 자 34초. 아 진짜 너무 어려워. 아 이런 거구나. 두 번째 우리 방도 나오시죠. 어? 다 다르구나. 다르죠. 준비하시고 시. 다시. 다시요. 다시요. 귀엽습니다. 세 번째 단어가 잘못됐어요. 세 번째부터 계속 들었습니다. 가깍 두아 까깍 깍까깍게 꾹 그날까깍두아깍게 무. 맞습니다. 가깍 두나깍 깍까깍게 꾹 그날까깍두아깍게 무. 오오오. 36초. 자. 이렇게 되면. 그러니까. 티트가. 티트가 유리합니다. 지금. 자 티트는 현재 1회예요. 네. 현재 1회예요. 네. 준비하시고. 시. 시작. 꾸꾸깍기 까깍구 까약 꾸꾸깍기 까깨꾸 맞아요 꾸꾸깍기 까깍구 까약 꾸꾸깍기 잠시만요 꾸꾸깍기 까깍구 까약 꾸꾸깍기 까깨꾸 네 괜찮습니다 꾸꾸깍기 까깍구 까약 꾸꾸깍기 까깃꾸 오케이! 아니래요! 아니야, 마지막 거 아니야 꾸꾸깍기 까깍구 까약 꾸꾸깍기 까깃꾸 맞아요, 맞습니다 키티! 키티 올 준비에요 정말요? 우와 20초입니다 오케이! 예예예예예예 와 대박 차분하면서도 발음이 괜찮았어요 이번 팀은 너무 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차분해야되고 차분해야되요 발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발음이 있어요, 맞습니다 자, 들려 드릴게요 울렬, 멀링크, 디아타스, 파클 우와! 안 돼야 돼? 이게... 울렬, 멀링크, 디아타스, 파클 조금 빨리 들려 드릴까요? 울렬, 멀링크, 디아타스, 파클 우어어어어어어 다시요 다시요. 첫 번째 단어. 다시요. 다시요. 맞습니다. 이 정도 되세요. 오, 좋습니다. 남은 지 안 왔어요. 10초 때다. 이렇게 길게 했는데 10초 때일 것 같아요. 28초. 이렇게 했는데 31초. 우승팀은 소박파. 소박파. 소감을 들어봐야죠. 승리의 요인은 침착함이었던 것 같고요. 모든 경기에 있어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순간입니다. 우승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앵콜로 안 들어볼 수가 없죠? 세 분. 세 분이 우승했던 문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랩 같네요. 뭔가 랩 같아요. 진짜 잘한다. 우승할 만하네. 그러니까요. 앞으로 트레저 새로운 노래들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. 그때 인도네시아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.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겠다. 기대를 많이 해요. 특히 르. 르.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트레저가 이렇게 또 오늘 포크페디아랑 함께 하면서 즐거웠다고 하니까 저희도 너무 기쁘네요. 맞아요.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맞아요.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. 아마 보셨던 우리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도 너무 행복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. 다 같이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? 드리머같이 승모하냐. 삼바이 끝은 물러기. 널 자랑해. 나를 자랑해. 나를 자랑해.